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계획공학과 DSBA 연구실의 손규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S294 강의의 맥차 13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어떻게 데모에서 리어드 펑션을 출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맥센트로피 IRL, 그리고 맥센트로피 IRL에 대해서 GAN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어드 펑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왼쪽의 그림에서처럼 컴퓨터 게임에서는 대체로 리어드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왼쪽처럼 벽돌을 깨는 게임에서 벽돌을 깰 때마다 맨 위에 수치가 스코어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에서는 명확하게 해당 수치를 받아와서 그것을 리어드로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게임에서는 굉장히 리어드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수치형으로 시그널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먼저 로보틱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보틱스는 지금 현재 이미지에서 보시면 어린아이가 물 주전자를 가지고 컵에 물을 따르는 형태가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로봇이 이렇게 물을 주전자에서 컵으로 물을 따르는 상황을 따라하기가 해당 행동을 학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물 주전자를 컵에 물을 따르는 것 자체는 쉽게 따라할 수 있지만 이 로봇이 물을 정확하게 물 컵에 따랐는지의 여부는 알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물 주전자를 들어서 아이에게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컵이 아닌 책상 위에다가 물을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행동뿐만 아니라 이런 태스크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까지 명확하게 캐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순히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태스크 자체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이런 실제 상황에서는 필요한 일이 됩니다. 그 말고도 다이얼로그와 오토너머스 드라이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는 이런 자동화된 고객 대응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수리 같은 문의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종 리워드는 시스템이 고객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로 리워드를 주고 더 적게 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단순히 어떤 수치형의 값을 받을 것이라면 어떤 도움 하나의 큰 프로세스가 끝났을 때 마지막에 만족했는지의 여부를 별점으로 받으면 해당 별점이 리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런 별점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얼마나 만족했는지에 대한 정성적인 판단이나 혹은 고객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을 서버에서 해석할 때까지의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지는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는지 혹은 내가 고객을 원하는 질문을 했지만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해서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해야 됐는지 그래서 좀 힘들지 않았는지 짜증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까지는 해당 상태를 하나하나 리워드로 받는 것이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세계, 실제 세계에서는 이런 리워드 펑션을 작성하기 위해서 모든 엔지니어들이 다 합의를 거쳐야 하고 해당 리워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그런 어떤 룰 같은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리워드 펑션을 작성하기가 역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되게 어려운데요. 해당 이유는 자동차에서 어떻게 주행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주행인가 가장 모범적인 주행인가 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은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리워드로 짜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어떤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옆에서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게 한다면 오히려 리워드 펑션을 하나하나 작성하는 것보다는 더 쉽게 학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워드 자체를 런하는 것 즉 리워드 자체를 학습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실제 생애에서 실제 상황에서 리워드 펑션을 직접 하나하나 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직접 보여주는 것 그 아래쪽에 예시를 드러놨는데 운전자가 가져야 할 양심이나 매너, 에티켓 같은 것들은 직접 보여주는 것이 훨씬 설명하는 것보다 쉬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미테이션 러닝이 있습니다. 이 이미테이션 러닝은 태스크에 대한 이해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실행하는 사람에 똑같이 따라하기만 되는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만이 로스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해 없이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 난이도는 좀 줄어들지만 불필요한 행동을 따라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능숙한 얼마나 훌륭한 전문가를 따라하느냐도 이것이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좌측 이미지는 제가 영상에서 이미지를 하나 따온 것인데요. 상황은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젊은 남성이 그 배 쪽에 어떤 장애물을 가지고 있어서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을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시도했지만 실패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어린아이가 그 상황을 그 남자가 실패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보면서 남자가 이 어떤 물건을 주우려고 하는 의도를 캐치하고 물건을 주워서 남성에게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정면은 굉장히 유명한 실험 사례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미테이션 러닝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저 아이가 학습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아이는 그냥 단순히 저 남자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실패하고 살짝 숙였다가 실패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될 텐데 아이는 그러지 않고 남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물건을 주워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아는 이런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즉 행동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 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를 이해하는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는 모델을 학습을 할 수가 있다면 성능이나 효율 같은 것은 당연히 좋아지는 것은 명확하고요. 그 이상으로 도메인 트랜스퍼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저 어린 나이까지 짧지만 성장하는 동안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것의 패턴을 학습했을 거고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Inverse Optimal Control 다른 말로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것은 먼저 Input으로 주어지는 것은 왼쪽 위와 같습니다. State와 Action 그리고 정책으로 나온 샘플 트래젝토리이고요. 그리고 Dynamics Model 즉, 모델의 모델이 어떤 식으로 구상하는지 모두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즉, 리어드를 제외하고 State와 Action, Policy, Model, Environment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을 알고 있고 그리고 목표가 리어드 펑션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즉, 오른쪽에 목표에서 아래 Use the word to get Policy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왼쪽에서 주어진 것에서 파이 위에 저렇게 별표를 쳐놓은 것처럼 파이와 리어드 자체가 번갈아 가면서 학습하기 때문에 먼저 정책을 Initialize 한 다음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리어드를 구하고 리어드가 충분히 구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 리어드를 통해서 다시 Policy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IRL에 대해서의 문제점은 문제를 Under Define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런드 리어드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리어드를 평가하기, 리어드를 이벨루에이션 하기가 그것도 쉽지 않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Demonstration부터 Sub-Optimal인 점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문가가 애초에 비전문가일 경우 전문가가 충분히 능숙하지 않은 전문가일 경우에는 그것을 따라 해봤자 그것을 학습해봤자 전문가의 행동을 이미테이션 해봤자 그것이 Optimal이 될 수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먼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Under Defined Problem 같은 경우는 Multi-Ansor 그러니까 다양한 답변 다양한 Optimal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즉, 문제 정의를 구체적으로 잘 해야 되는 상황에 문제 정의를 잘 못하는 문제인데요. 앞선 실험에서 그 아이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남성을 보고 의도를 캐치한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 메타 지식 같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세상에 대한 이해 없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심플 월드라는 예를 보면요.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세모와 동그라미와 파란색 세모 화살표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저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전혀 기본 사전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세모가 어떻게 해서 빨강을 거쳐서 화살표 방향으로 가서 파란색 세모가 됐는지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즉 이 이미지만 보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영어로 쓰여있는 것은 해당 강의에서 강사가 한 말인데요. 굉장히 무한한 리워드 펑션이 존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폴리시가 옵티멀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어떤 것도 가능하다. 즉 굉장히 많은 폴리시 굉장히 많은 리워드가 즉 굉장히 많은 앤서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학습이 잘 되지 않겠죠. 두 번째 챌린지는 리워드를 이벨류에이션 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IRL 구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폴리시 위에 스타가 붙어 있었죠. 즉 리워드와 폴리시가 이런 그 인버스 RL에서는 동시에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학습이 되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IRL 구조에서 먼저 리워드 펑션을 그 학습을 하고 해당 리워드 펑션을 이벨류에이트하는 과정에서 폴리시가 이렇게 최적화가 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런 한번 리워드가 인프루프 될 때마다 그 안에서 폴리시를 다시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RL이 큰 RL 안에 작은 RL이 즉 이너 루프가 그 쌓여있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워드 펑션을 학습하는 스텝을 예를 들어 우리가 스텝을 1000번이라고 정의를 해놨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또 1000번이라고 했다면 일반적인 모델에서는 하나 1000번의 스텝만 수행했으면 학습이 될 것을 100만번 해야 되는 1000x1000 해서 100만번 스텝을 돌아야 이 모델이 학습되는 것으로 단순히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서 학습이 쉽지 않다 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세번째로는 전문가의 비능숙한 점이고요. 비능숙하지 못한 전문가를 따라해봤자 결과는 좋지 않다. 앞선 1번 2번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3번 때문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더 포멀하게 얘기를 해보면 왼쪽이 일반적인 RL이고 오른쪽이 인버스 RL입니다. 일반적인 RL에서는 스테이트와 액션 그리고 인바르먼트 다이나믹스 리어드 펑션 이렇게 주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를 나타내는 파이 폴리시를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인버스 RL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액션 그리고 인바르먼트 그리고 처음에는 이니셜라이즈를 랜덤하게 시작한 저 폴리시 에서 나오는 샘플들 이런 것들이 주어져서 리어드 자체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리어드 파라미터는 Psi 로 표현을 해놨고요. 스테이트와 액션을 받아서 리어드를 내놓는 그런 뉴럴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됩니다. 맨 위에 구조가 그냥 단순하게 나타낸 뉴럴넷으로 나타낸 리어드 구조이고요. 하나의 스칼라 값을 리턴하는 리그레이션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의 화살표에서 이런 리어드 펑션은 다시 폴리시를 학습하는 데 쓰이고 해당 폴리시가 충분히 학습되었을 때 다시 리어드가 학습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형태로 전체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피처 매칭 IRL입니다. 이런 리니어 리어드 펑션은 위처럼 위수식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Psi 는 의미가 해당 피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Psi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개수인데요. 지금 왼쪽 아래쪽의 왼쪽 수식은 현재 리어드 펑션의 옵티멀한 폴리시를 나타내고 오른쪽은 그 unknown 옵티멀 폴리시 즉 익스퍼트의 샘플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수식은 전문가가 행동한 부분이고 왼쪽은 이제 우리의 모델에서 나온 그 우리 모델에서 나오는 리어드 펑션의 그런 익스펙테이션 값인데요. 이런 서로 우리가 학습한 폴리시에서 나온 리어드와 전문가의 폴리시 이런 것들이 피처가 서로 같다면 이런 피처들을 매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칭을 시킬 때 맥심한 마진 프린시프를 활용하는데요. 이것은 SBM에서의 트릭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맨 오른쪽 M 소문자 M 이 마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목표는 SBM에서처럼 M을 최대한 것 마진을 최대한 하는 형태로 수식이 개선되게 됩니다. 좌항은 피처를 파이 값으로 익스펙테이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Psi를 다 프로덕트 해가지고 리어드의 익스펙테이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정책 피처 값을 익스펙테이션 한 다음 그리고 이것에 M을 더했을 때 마진을 더했을 때 나오는 최대값을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SBM 트릭을 적용을 해서 오른쪽에 Psi 결국에 수식이 아래쪽으로 SBM 트릭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여기서 결국 학습되는 방식은 Psi 의 웨이트 매그니튜드 Psi 의 방식으로 수식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는 점은 마진이 어떤 일단 마진을 적용하긴 했지만 마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챌린지라고 언급했던 전문가의 비숙년 문제에 관해서도 역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딱히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피처 매칭 이라는 것이 리니어한 형태로 계산이 되게 되는 모델인데 또 불구하고 제약조건이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엔트로피 ILLL이 나왔는데요. 이 순서는 1번에서 5번의 순서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는 이전 강의에서 나왔던 백월드 메시지와 그리고 포워드 메시지를 구해서 리워드를 구한 후 그리고 이 목적식 자체를 계속 이벨리웨이드 하면서 변경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그라디언트 어센트 알고리즘을 통해 파라미터 프사이를 계속해서 조금씩 변경해 나가는 방식인데요. 이런 형태로 계산을 구하게 됩니다. 이 맥스엔트로피 ILLL 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로드 네이비게이션 즉 택시 운전사의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적지 예측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독특하게 이런 로드 네이비게이션 이라는 좀 생각해보면 실제 상황에 대한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스테이트와 액션을 디스크립트하게 두어서 이것을 태빌러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풀었습니다. 즉 처음에 예전에 강학습에서 나왔던 밸류 이터레이션 과 폴리시 이터레이션 같은 그런 계산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에서 모든 스테이트와 액션을 두고 거기에 모든 밸류 값과 폴리시 값들을 계속 저장해가면서 그걸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학습이 되었는데요. 그러한 태블릿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해당 문제를 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걸 학습하면서 좀 더 나아가서 이 피처 웨이트를 알아내었는데요. 먼저 운전자 인터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국도와 고속도로 중에 어떤 것을 좀 더 선호하는지 그리고 어떤 턴 그러니까 좌회전이나 우회전 같은 것들 중 어느 어떤 회전을 더 선호하는지 조사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휴먼 드라이버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리어드 펑션에서 더 잘 나타나도록 인터뷰를 통해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즉 이런 일반적인 실제 상황에서의 그런 스테이트나 액션의 스케일보다 훨씬 작은 테빌러 사이즈의 스페이스만으로도 실제 세계를 충분히 좋은 성능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사례는 로봇이나 실내 주행 지도를 그리는 테스트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내 주행 지도나 로봇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들에서는 리어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릿 스테이트 스테이트나 액션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쉽게 디스크릿하게 두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리어드 펑션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뉴럴렛으로 그런 어프로시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이런 실내 주행 지도를 그리는 로봇 모두 다 로봇이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인바러먼트를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오고 이런 결과물들 이런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센서값들이나 촬영으로 인해서 받아오는 인바러먼트 사진들 이런 것들이 인코딩 되어서 학습에 이용이 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모인다면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계속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점 을 생각해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모아야 리어드 펑션을 쉽게 더 편하게 학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는 unknown dynamics와 large state action space 부분입니다. Deep IRL을 고차원 공간 즉 unknown space 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 왼쪽 수식에서 왼쪽의 L 왼쪽 좌항 마이너스로 구분되어 있는 좌항에는 익스퍼트 샘플을 그냥 단순히 합한 것입니다. 즉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진 익스퍼트의 전문가의 행동에 대한 샘플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리어드들을 단순히 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왼쪽 하면 굉장히 코스트가 적은 데에 반해서 오른쪽에 썸어블 폴리시 샘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폴리시를 통해서 우리가 샘플을 제너레이트 해야 되고 여기서 다시 리어드를 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샘플이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항 같은 경우는 디스트리뷰션을 모델프리 관점으로 해결하는 것 즉 인바러먼트가 관계없이 그냥 인바러먼트가 없이 그냥 모델프리 관점으로 해결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P 액션 기본 스테이트 이거 P A 기본 S 를 학습하는 것은 사실 어떤 맥스 엔트로피 RLL 알고리즘을 사용해도 좋은데요. 모델 프리 관점으로 학습을 할 때는 시스템 다이너믹스를 우리가 직접 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복잡도가 엄청나고 사실상 아까 처음에 컴퓨터 코스트가 높다고 했던 것처럼 이너루프 RLL 알고리즘 안에 또 다른 RLL 알고리즘이 루프로 돌아가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시를 완전하게 학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살짝 개선하고 그라든트 스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너루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컨버지 될 때까지 완벽하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학습하고 개선하면서 그라든트 스텝을 전체 큰 루프를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완전한 폴리시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살짝만 개선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틀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틀린 점을 임포턴스 샘플링 같은 방식으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엔 GAN입니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라고 불리는 GAN과 지금 이런 인버스 RL이 유사한 점이 꽤 있습니다. 먼저 왼쪽 부분이 인버스 RL 부분이고 오른쪽이 GAN인데요. 비슷한 부분이 이렇게 각각 매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트래젝토리는 우선 폴리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샘플링 되어가는 그런 우리가 만들어가는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GAN에서도 이와 매칭되듯이 제너레이터가 있고 이 제너레이터 G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노이즈에서부터 출발해서 제너레이터를 통해 어떤 샘플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샘플을 트래젝토리를 계속 생성하는 폴리시와 굉장히 매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워드는 이런 트래젝토리를 했을 때 어떤 해당 생성된 샘플 트래젝토리를 어떻게 리워드로 평가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그 역시 제너레이터가 GAN에서는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샘플을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내부 모델인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어떻게 그 샘플을 평가할 것인가 이것도 내부에서 계속해서 리워드를 주게 됩니다. 즉 인버스 아래가 리워드 인버스 아래가 GAN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 매칭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모델이 가이디드 코스트 러닝 알고리즘 핀이라는 분이 ICML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 이런 전체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금 말씀드렸던 가이디드 코스트 러닝과 지금 하나 더 다른 모델인 제너레이티브 어드벌서리얼 이미테이션 러닝 이 두 모델이 왼쪽 도표에서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가이디드 코스트 러닝 같은 경우는 즉 로봇 어템트라고 되어 있고요. 로봇 어템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그리고 휴먼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로 나타내어 있는 부분이 동시에 리어드 펑션으로 통과해서 휴먼 데몬스트레이션 은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익스퍼트에 대한 행동이기 때문에 리어드가 높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므로 리어드 펑션을 통과했을 때 어떤 나오는 리어드 값을 맥시마이즈하는 형태로 학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로봇의 어템트는 이 로봇에서 나온 샘플을 리어드 펑션 우리가 근사하고 있는 리어드 펑션을 근사하는 뉴럿에 인풋으로 넣었을 때 그 해당 리어드 아웃풋은 최소화하는 형태로 즉 처음에 왼쪽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놓은 알고리즘 1이 해당 논문에서 그 가이드 코스트 러닝이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인데요 각각 샘플을 하고 샘플을 계속해서 어펜드 시키고 여기서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그라디언트 업데이트 방법인 알고리즘 2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그 파라미터를 계속해서 조금씩 업데이트 해 나가는 최적화해 나가는 알고리즘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너레이티브 어드벌세리얼 이미테이션 러닝 같은 경우는 닙스에서 나온 닙스의 제출 닙스에서 억셉된 논문이고요 해당 논문은 좀 더 간단하게 로봇의 어템트는 클래시파이어가 일반적인 갠 구조와 똑같습니다 로봇의 어템트는 클래시파이어를 통해 실제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휴먼 데모스트레이션은 이것은 진짜 사람이 행동한 휴먼 어템트다 라고 하면서 이런 로봇의 어템트 자체를 이 로봇의 어템트 즉 폴리시죠 폴리시를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는 형태로 전체 알고리즘이 진행이 됩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알고리즘 1 아래쪽에 있는 알고리즘이 제너레이티브 어드벌세리얼 이미테이션 러닝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아래쪽 수식도 디스크모리네이터와 제너레이터가 각각 하나의 전체적인 학습 스텝에서 큰 학습 스텝 하나에서 제너레이터와 즉 폴리시와 디스크모리네이터 클래시바이어가 동시에 한 번씩 학습이 되는 형태의 GAN 구조를 GAN 구조의 수식과 동일한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